5 안녕하세요 어 안 돼 안녕 다들 잘 지내시나요?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지금은 차여서 잠깐 벗었어요 다들 잘 지내요? 집가요 집 가기 한 5분 전에 안전벨트 찍게 됐어요 5분 전에 오랜만에 왜 웃어요 제가 지금 피부가 안 좋아서 우리 판다 분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집에 방콕하세요 귀여워 웅! 웅! 어 이게 눈 뜨면은 귀가 올라가네 우리 반다들 잠깐 인사하려고 왔어요 제가 다들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 또 필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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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